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이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삼례읍 수계리 1원의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이 삼례읍 수계리 1원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삼례읍 수계리 1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16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삼례읍 수계리 1원에 350억 원을 들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개발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중소규모의 제조업종 유치가 목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 개 기업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 농공단지 조성은 전북 북부지역의 거점산업 마련을 통해 성장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며 중소기업들의 공장 유지 수급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LN 김승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격예산안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격예산안은 당초 1조 3,403억 원 대비 1,216억 원이 증가한 1조 4,6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했습니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 추격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전북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는 20년간 방치된 건물을 통해